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빈치 트러블 안감독입니다. 세상에 낡고 오래된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다. 지금 제 앞에는 다섯 점의 옛날 사진이, 오래된 사진이 있습니다. 추억의 흑백 사진. 이거는 제가 수집하는 테마 중에서 일부인데 특히 애착을 가지고 수집을 하는 분야입니다. 바로 이 흑백 사진 분야. 그 중에서도 작가가 찍은 전문 프로, 작가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일반인이 찍은 사진인데 아주 그 중에서도 명작 사진. 그거를 제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기준에 제가 심사위원이 돼서 이 정도 사진이면 명작 사진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사진을 제가 추려서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오늘 몇 점을 소개를 시킬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바로 이 천진난만한 어린이 사진입니다. 연대는 한 60년대, 70년대 그 정도 되어 보이는데 70년대로 작겠습니다. 얼굴 표정을 보면은 어린아이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 아주 천진난만한 이 얼굴. 그 다음에 계절은 겨울이죠. 겨울 눈발이 희나리는, 눈발이 희날리는 겨울에 이 스웨타, 스웨타를 입고 환한 미소를 짓는 어린아이. 자, 모자에는 벌써 눈이 내려서 쌓였습니다. 따리고 눈발이 얼굴에도 희날리고, 바지에도, 검정색 바지에도 하얀 눈이 희날리는 게 보입니다. 추운 겨울날, 눈이 희날리는 날. 자, 어린아이의 모습. 자, 이 스웨타를 봐도 벌써 이 연대, 이 어떤 시대의 상황인가, 어떤 시대인가를 벌써 알 수 있죠. 어렸을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도 이런 뜨개질 실로 떠서, 이런 스웨타를 만들어서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 짠 실 같기도 하고, 스웨타 같기도 하고, 아니면 개인이 또 솜씨 좋으신 분이 다 이렇게 또 짜시더라고요. 당시에 유행을 했던 뜨개질 실의 스웨타. 또 이때는 공장에서 막 버린 그 뜨개질 실, 실을 했다가 주워다가 실과 실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털, 실 뭉치를 만들어서 그 실로 이런 스웨트를 짰던, 짜서 입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아주 정감 있는 옛날 흑백 사진입니다. 자, 이거는 판넬식으로 또 만들어서, 제가 또 가끔 사무실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분위기 전원상. 아주 순수한 어린이의 사진, 그리고 70년대 당시에 그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사진이기에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도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은, 자, 이것도 아주 또 재미있는 사진입니다. 자, 세 명의, 두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있는데, 자, 오른쪽에는 가운데 남자가 있고, 왼쪽, 가장 오른쪽에는 여자가 이렇게 애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짱을 끼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안고 있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남자가 그 여자의 손을 남자 뒤에서 서로 잡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사진입니다. 연출을 어떻게 또 해서 찍은 사진 같은데, 이런 연출 자체가 아주 재미있는, 어찌 보면 좀 우스운, 자, 그런 사진입니다. 자, 일반인이 찍은, 제 나름대로의 명작 사진을 고른 것입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자, 세 번째 사진을 보면은, 자, 이거는 한 60년대? 자, 그때 사진인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마을인지 모르겠는데, 자, 마을 입구에 큰 고목나무, 아주 뭐 두께를 보십시오. 두께, 뭐, 한 이 정도면은 뭐 거의 한 500년, 600년, 몇백년 하여튼, 한, 최하 500년은 됐겠다. 뭐, 둘레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사진을 봐서. 지금 사람 가까이에 있는 크기보다도, 참 멀리, 그보다 더 멀리는 이 고목나무가, 이 고목나무의 두께, 두께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굉장히 두껍습니다. 상당한, 그, 오랜 그, 연대를, 역사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고목. 지금, 이거 어느 마을에 있을까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도 과연 이 나무가 어딘가에 있겠죠? 어느 마을인지 아시는 분은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 사진을 봤고요. 자, 다음은, 자, 이거는 70년대 정도 서울의, 바로 그 전경입니다.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을 바라보며 찍은 사진,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찍은 사진인데, 기념사진을 찍느라고 사람들이, 자, 이렇게 쭉 서 있는, 서울 전경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딱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과거 70년대, 서울 전경. 자, 이때 당시에는 아마 3.1 빌딩이, 가장 높았을 거예요. 저쪽에 멀리 보이는, 약간 검은 빌딩이 3.1 빌딩이 아닐까. 이때 당시는 3.1 빌딩이, 가장 서울에서 높았던 빌딩. 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잘 잡히는지 모르겠다. 자, 다음은, 자, 이거는 한 50년대, 60년대, 그때 청계천의 사진입니다. 청계천, 저 청계천 하류 쪽, 그쪽이 아닐까. 당시에 청계천의 판자집들. 보이죠? 저 언덕 위에는, 웬 교회, 교회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진의 사이즈는 작습니다. 청계천 하류 쪽의 판자집들. 자, 오늘 이렇게 총 5점의 사진을 봤습니다. 같이. 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더 좋은, 재밌는 사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